아 이거 못 사나? 아 이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굳이 이거까진 필요없어 왜냐면 지금은 차범근 선생님 사야되고 뭐 딱 이 정도만 있어도 돼 사실 요거나 물론 이게 더 좋겠지만 이 정도만 상관없어 사실 진짜로 자 승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레전드 보여드릴게요 미나몰란드라고 이분? 미나몰란드야 이분? 아 그래요? 복가의 실력 얼마나 좋은지?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긴장할 수도 있는데 아 그냥 모르는 상태로 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설마 이거 저격? 안녕하세요 미나몰란드입니다 아니 내가 이길래 안 돼 이길 것 같은데 얘들아 잘가 안녕하세요 미나몰란드입니다 감수님 저격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혼란스럽다 첫 골을 내가 먹혀버렸다 안되겠다 혼란 노래 가자 따단 따단 쳐발렸다 쳐발렸어 잘가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잘하진 않는데? 약간 스토리를 쌓기 위해서 말하는 비아뜻은 아니고 어 방금 좋았어 솔직히 말할게 약간 가면 쓴 임유진? 그런 느낌이야 감수님이 생각보다 잘해서 팀빨인 줄 알았지만 내가 지고 있다 혼란스럽다 근데 팀빨 맞는 거 같았지만 기본 실력이 있다 혼란스럽다 다음에는 어떤 걸로 찾아 뵐까? 감수님한테 쳐발리는 거 찾아 뵙겠습니다 바로 뵙겠습니다 뿌첨스 뵙겠습니다 아니 민원홀란드씨 버려 이거 혼란드 너무 안 좋네 현질해야 돼 팀빨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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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내가 팀 안내했으면 쳤어 쳐발렸어 진짜 여기서 입 터는 거는 뭐야 혼란스럽다 아 리매치 하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네 좀 혼란스러운걸? 스님 원래 이렇게 잘했나? 아 이거 뿌첨스 약간 비상인데? 내가 긴장했는데 봐봐 왠줄 알아 봐봐 방금도 골이었는데 한번 치고 가니까 거기서 뺏기잖아 너무 민첩성이 안 좋아가지고 큐떡 지단 오? 약간 이런식으로 하시겠다 이거지?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 종이할게요 그냥 혼란스럽다 개발렸다 감심하고 붙었는데 개발렸다 4대0 될 뻔 했다 여러분 개발렬 3대0 아직 안 끝났잖아 이제 후반전인데 제대로 하면 개 털 수 있다고? 응 개발렸어 혼란스럽다 개발렸다 제대로 하면 털 수 있지만 3대0 응 안 돼 잘가 오우 미나 몰랐는데 응 안해 개발렸어 나한테 유튜브에 박제한다고요? 죄송한데 저도 무승부까지 가고 박제할게요 죄송한데 나 진짜 맘먹고 해 미나 몰란도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사이드 왼쪽 여기 다 보였어 네 아직 기술적이네요 아니 안 되지 안 되지 너무 뻔해 보이잖아 진짜로 어? 너무 혼란스럽잖아 진짜로 어? 자 내가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하고 자 QS 주고 어떻게 해 다시 주고 그렇지 자 여기서 여크로스 헤딩 가비 네드베드 ZD 나도 질 수 없다 나는 피파 유튜버한테 유튜버 질 수 없어 일만이한테 조명해진 피파 유튜버한테 질 수 없다 나도 안 돼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안 돼 눈에 보여 눈에 보여 눈에 보여 ZD 오우 좋습니다 미나 몰란드 씨 당신은 피파는 접으세요 왜냐면 저한테 개발렸으니까 이거 유튜브 올려 미나 몰란드 스토리 만든다 임유진 미나 몰란드 개허져 혼란스럽다 감시맛에 개처받일지 몰랐다 그게 혹시 재대결 안 되나요? 응 아네 임유진 이기고 와 아네 오우 오 혼란스럽다 오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아 혼란드가 너무 안 좋다 혼란드 거의 전봇대 수준이야 너무 안 좋아 거의 엔드캐롤이야 너무 안 좋아 오우 좋으며 오 혼란드 오 혼란드 오 혼란드 오 혼란드 오 혼란드 오 혼란드 혼란스럽다 공을 넘겨받는 칸셀룹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아 역시 다행이다 4대2는 뭔가 만만한 것 같잖아 4대2이 개 바른 것 같잖아 이런 선반 하나가 전체적으로 정백이 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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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? 제 대결이라고요? 죄송합니다 실력을 더 쌓고 오세요 끝내겠습니다 박병호 나중에 꼭 하겠습니다 혼란 듯이 민함 혼란 듯이 알겠습니다 연습 좀 하세요 당신 허접입니다 안 돌리시네 왜 안 돌리는데 응 개발렸어 응 개발렸어 안녕하세요 민함 혼란 듯입니다 전우 오늘 처발렸습니다 혼란스럽다 안녕하세요 민함 혼란 듯입니다 전우 오늘 처발렸습니다 혼란스럽다 아 진짜 제대로 하면 이길 자신 진짜 있는데 어떻게 흥쳤어 아 진짜 혼란 듯 버리셔야 되는 거 진짜 바로 인증해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열받게 하면 푸첸스에서 나를 만나 푸첸스에서 나를 만나 푸첸스에서 나를 만나